준비, 3, 2, 1. 계속 뿌려, 계속 뿌려. 직사로는 절대로 꺼질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. 그래서 분모로 관창을 돌려서 위에서 흩뿌려서 해야 그게 넓게 덮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. 했었습니다.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물을 왜 나한테 쏴, 나한테 쏴 이러면서. 오른쪽 이렇게 막 따보니 눈에 한번 티네. 저 이렇게 한쪽 눈으로 이렇게 했거든요. 계속 얼굴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. 3, 2, 1. 2, 2, 1. 3, 2, 1. 감사합니다.